오늘 18년 6월 25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먹방 할게요. 앞에 메뉴는 돼지갈비, 고추장, 불고기, 냉면은 리뷰 적으면 서비스 물냉면이에요. 이 구성이 16,000원. 해저죠? 해저 아닌가요? 8,000원, 8,000원 공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도 있어야 돼. 맛도 있어야 되는데. 맛이 있을까요? 자, 뭐부터 먹을까? 갈비부터? 아, 너무 어둡게 보이네. 갈비. 밑반찬이 너무 좋게 왔어. 밑반찬이 너무 해져야. 그래도 갈비 대도 있어야. 도시락 갈비인데. 턱도 들어있네? 고기, 고기 먹어볼게요. 천천히 먹을까, 천천히. 음. 나 이거 밑반찬 말기부터 너무 좋다. 도라지. 오뎅. 이건 뭐야? 고춘가? 음. 고추. 무말랭이. 쥐포무침. 이거 미역주. 미역줄기. 버섯 감자도림 동그랑떼 밑반찬은 해장에 천천히 먹고 있어요 천천히 뽑고 겉절을 이렇게 해서 밑반찬도 많고 맛도 있고 이게 해장인데 게레지가 뭐야? 두개 시켜놓고 반만 있으면 세면서 먹어도 되겠다 먹어야지 쫄쎄쎄 이기괜찮네 이기괜찮네요 이기괜찮네요 소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치? 개의자재 만족총하기만 맥주인지 오래가 보니까 맛있네 나 혼술할 때 수방 보면서 하고 싶어요 예고 없잖아요 거의 예고 없이 해요 혼자서는 수방 잘 안하고 여자친구랑 한 번씩 하는데 진짜 거의 예고 없이 해요 거의 이제 주말에 근데 아마 이제 장만철이라 비오면 포차 갈 거예요 포차 비오는 날 포차 잘 가거든요 저희 한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포차는 안 갔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날 북송을 말고 동굴청 포차 나 뜨거운 거 먹고 더 찬 거 먹을까 확 다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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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어서 오시고요 맛있네요 쩡이 1234 님 한개 펜가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뭐? 음 8,000원짜리인걸 잊으면 안돼 우리는 고기향이 적다 그러는데 8,000원짜리야 고추장 불고기보다는 갈비가 더 맛있다 야 이거 뜯어먹어 준건데 간장까지 챙겨주네 맛있네요 밥을 왜 안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나 천천히 먹기로 했지 천천히 갈비 뜯어야겠다 갈비 갈비가 좀 찌기네 이제 장마와서 밖에서 철북 못하겠네 집에 대해 추천한건 제차에 넣으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세 번에게요 세 번에게요 밑반찬이랑 감자죽는 곳은 진짜 착한 곳이야 맛있네요 가볍게 사고 근데 밥이 진짜 많다 말도 안 되는 비율이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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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 먼 앞에 숫자 있고 갈비앤냉면이던데 대구살아요? 알려줄까요? 핸드폰 봐야돼요 정확한 이름 몰라요 천천히 천천히 고도